안녕하세요. 이 시간부터 33회 시험 대비 부동산학계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강의하는 기초적인 내용에서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게 중요한가 보다. 제가 강의를 전해드릴 때 처음에 이게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시험이 끝날 때 시험장이 들어갈 때까지도 역시 중요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단원에 가시게 되면 시험 앞에 기본서에 목차가 있습니다. 그 목차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제시한 시험의 출제에 대한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목차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페이지 12페이지를 가서 보시면 맨 상단에 출제 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의 개념하고 분류, 부동산 특성, 가로열고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에게 제시가 된 시험의 범위다. 그러니까 제목을 고렇게 준 거고 그 안에서 출제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하게 되는 게 배우시는 과목은 부동산학 개론입니다. 그래서 이 개론이라는 게 기초라는 의미고요. 부동산학에 관한 기초이론을 배우시는 거고 이 안에서 제일 먼저 접하시는 게 총론이죠. 이 총론이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게 총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총론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제시한 시험 목차라는 건 부동산 개념 및 분류, 그 다음에 부동산 특성, 가로열고 속성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개념에서 한 문항, 분류에서 한 문항, 부동산 특성에서 한 문항, 그래서 평균적으로 세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 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30위의 시험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해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학 개론은 8개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파트별로 다섯 문항씩 배열이 되는 게 기본인데 만약에 이렇게 한 세 문항 정도가 나오게 되면 두 문항에 여유가 남겠죠. 이게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큰 단원들에게 한 문제씩 더 추가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세 문항 나오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장에 가시게 됐을 때 세 문항은 기본적으로 꼭 맞춰야 되는 단원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12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그래서 제목이 개념과 분류해서 제일 먼저 부동산 개념이라고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언급이 돼 있지만 부동산은 우리가 얼핏 보게 되면 소유에 대한 대상이 되는 자산의 일종이기 때문에 부동산 개념이라는 것은 소유권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도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미친다고 해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부분이 그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판정할 때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 개념이라는 게 12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지만 부동산 활동의 범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토지 외에다가 건물을 건축하게 됐을 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우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간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항상 법률적인 관계만 보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법에 의해서는 10층 정도까지도 건축물을 올릴 수 있는데 우리가 경제적인 판단을 해보게 되면 이 지역의 시장 상황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10층까지 건물을 올리게 되면 오히려 공실이 많아질 수 있더라. 그러면 비용 대비 수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더라. 그럴 때는 그냥 한 5층 규모의 건축물을 이렇게 짓는 걸로 경제적인 판단도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는 법률적인 관계도 따져봐야 되고 경제적인 측면도 따져봐야 되고 기술적인 관계도 고려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황 간에 유기적인 연계가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기론을 최초로 소개한 김용진 교수 같은 분은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일련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즉 부동산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이런 일련의 행위를 할 때는 법률과 경제와 기술적인 측면에 복합 개념의 사고로 접근하고 이해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개념을 얘기를 하게 되면 기술적 개념,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의 세 가지로 구분을 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기술적. 이걸 우리가 물리적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부동산 학교론을 공부하실 때는 이 부분은 몇 가지가 있느냐라고 가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잘 모르겠으면 네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네 가지가 아닌데요라고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를 더 붙여서 다섯 가지 정도 얘기하면 95% 정도가 맞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 기술적 개념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술적 개념에는 공간, 자연, 위치, 환경에 대한 네 가지 파트로 우리가 구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14페이지를 가게 되면 경제적 개념이라고 해서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인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경제적 개념에서는요. 우리가 자연물인 토지라고 했을 때요. 이 토지는 우리가 이걸 생산제 또는 생산요소로도 인식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제라는 건요. 생산자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재화. 그걸 우리가 이제 생산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소비재라는 거는 소비자가 소비하기 위해서 소비하기 위한 재화. 얘를 우리가 이제 소비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는 생산제로 쓸 때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농지라든가 공장, 건물이 있죠.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생산을, 수확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소비제로 쓰이는 대표적인 상품이 뭐냐면 주택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관광용지 있죠.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소비제로 취급할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시험상에서는 부동산은 생산제이지만 소비제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답을 유도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배우실 때 경제적 개념의 종류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생산자료도 인식할 수 있고 소비자료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14페이지에 중간 밑에 가면 양가로 3번의 생산요소라고 있죠. 거기 3번을 보게 되면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취득한 농지라 제품 생산을 위해서 공장이 구입한 공장 부지 등은 우리가 생산요소다. 그래서 이거 공장 부지로 해드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예시를 해드렸으니까 그거를 읽으시면서 확인하시게 되면 이 내용이 그 내용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전에서는 거기 15페이지 가서 보시면 확인 문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이제 복합 개념이라는 게 우리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을 대상으로 일련의 행위를 할 때는 법률적인 거,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 그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이 세 가지 관계를 반드시 인식하고 이것들이 복합된 것을 우리가 복합 개념의 사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 3번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고 했을 때 이게 답이죠. 그러니까 이 제목만 알아도 답을 맞출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기본이론에서 다시 한번 또 심화이론에서 또 다뤄드리겠지만 기술적 개념하고 경제적 개념은 종류 정도만 정확하게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그 15페이지 문제 밑에 가면 법률적 개념이라고 있어요. 이 법률적 개념은요. 이거는 단독으로 따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법제상의 논리이기 때문에요. 우리 민법에서 규정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법하고 일본 민법에서 공통으로 다루는 내용이 있고요. 아니면 영미법에서 별도로 우리가 취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구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 개념에서는요. 기본적으로 협의의 부동산하고요. 그 다음에 광의 부동산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협의의 부동산 개념은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출제를 할 때는 협의의 부동산이란 그러면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민법상 부동산이란 그러면 역시 똑같이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위에 15페이지 그 중간에 그 문제 있었죠. 문제에 가서 2번 지문을 살펴보시면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지문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또 그거를 협의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이렇게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페이지 넘기셔서 16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토지 및 정착물이라고 했을 때요.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에 대해서도 시험상에서 활용이 돼서 언급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보시게 되면 우리 민법 제212조에서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거기 교재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인세상에서 빠진 거죠. 그래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그래서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도록 우리 민법 212조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이게 빠진 거죠. 강한 이익이라는 것은 정당한 이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다만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미친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의 경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명쾌하게 기준이 없죠. 그래서 법원의 판단에 의존해서 그 경계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미치는데 다만 지하에 있는 미채골 광물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지 소유권의 부분을 인정해 주지는 않고 있더라. 이렇게 무한대로는 인정해 주지 않고 또 특성에 따라서는 인정이 또 안 된다라는 것도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건 나중에 우리가 공간 개념에서 또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협의의 부동산 쪽에서는요.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정착물이죠. 그러면 그 밑에 가면 정착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정착물 중에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요.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애들도 있고요.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애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토지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간주된 애들이 뭐가 있느냐.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게 또 필요하죠. 심지어는 여러분 시험상이 뭐라고도 출제했냐면요. 이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거는 없다. 그럼 틀리겠죠. 우리 민법이 있으니까. 그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건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따로 등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법하고 일본민법에서는 이거를 별개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해요. 그런데 영미법상에서는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법제상에서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별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박스로 구별이 돼 있죠. 건물하고 수목이 있죠.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등기된 그렇죠. 임목. 그렇죠. 그 다음에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의 집단.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소유관계가 뚜렷이 구별이 되는 거죠. 울타리를 쳤다든가 아니면 이름표를 붙여놓음으로써 구별이 될 수 있는 애들은 우리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농작물 쪽에서 보게 되면요.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경작재배가 되면 독립된 정착물로 간주된다는 것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갑의 땅이고요. 이게 을의 땅인데. 을은 부지런해가지고 자기 논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는데 갑은 그냥 방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놀리고 있는 땅이 아까우니까 여기다가 작물을 몇 개 이렇게 심은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나중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게 우리가 판례상의 통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도 경작재받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아마 이 부분에서도 민법상에서 또 추가로 정리하시는 내용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초 내용을 할 때는요. 기본적인 요건만 설명해드리고 여러 개 민법이라든가 다른 과목에 대한 것을 같이 전체적으로 들어보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독립된 물건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부러 간주되는 것은 도로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얘네들은 토지에 연결이 되거나 부착이 되면 토지화되어버린 애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토지의 일부러 간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상단에 부동산과 동산의 구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파트는 지금 정리 안 하시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 기초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 그때쯤 정리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동산과 정착물의 구분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민법이 아니고요. 그거는 영미법상에서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정착물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영문상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픽스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종 설비를 얘기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건물을 독립된 물건으로 보는데 영미법상에서는 토지에 이렇게 건축물이 있으면 이걸 그냥 한 덩어리로 봐요. 그러니까 얘를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데 문제는 이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각종 설비 있죠. 이게 거래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구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사 갈 때 집에 설치되어 있는 가령 예를 들어서 전자레인지 있죠. 들고 가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건 거래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거래 대상에 포함이 되느냐 아니냐의 여부를 누가 알고 있어야 된다. 중개업자가 정확하게 알아서 구별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정착물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정착물이라는 것은 원래는 분리된 동산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얘가 이전을 해서 이동을 해서 부동산에 부착이 되거나 연결이 되면서부터 성격이 바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분리된 동산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나오는 게 욕조라고요. 건축 재료상가라든가 인테리어 가게 앞에 욕조가 이렇게 뉘어져 있으면 이건 움직이는 동산이에요. 그런데 얘가 이동을 해가지고 여러분질 욕실에 이렇게 부착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얘가 그냥 드러내서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리적인 손상을 가하지 않고는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로 바뀌는 거냐면 정착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구분 기준은 동산이냐 아니냐 정착물이냐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왜 구분을 해 줘야 되냐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가령에 대해서 중계의 대상이 되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지 또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얘네를 이제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이죠. 그렇죠. 이 부착되어 있는 애를 갖다가 만약에 제거를 할 때 물리적인 손상이 발생하거나 욕조 같은 경우는 손상을 주지 않고는 끄집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거할 때 손상이 발생하면 그렇죠. 이런 정착물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손상이 없이 제거할 수 있으면 얘는 동산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게 물리적으로 손상 없이 제거가 되더라도 건물의 주택의 기능에 어떤 또 영향을 주게 되면 그러면 그것도 역시 정착물로 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인터폰을 갖다 우리가 끊어낸다든가 수도꼭지를 우리가 분리시켜서 빼내는가 하게 되면 식수를 제대로 공급할 수 없고 외부에서 나오는 방문객하고의 소통이 단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기준으로 예외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물건의 성격이라는 얘기죠. 얘가 건물의 특정한 위치나 용도에 맞게끔 얘가 설치가 됐으면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정착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게 우리가 교회나 성당에 예배용 책상 있죠. 거기는 이렇게 경사져 있죠. 약간 누여져 있고. 그런데 이 공간이라는 게 뭘 메모하기에 좋은 공간이 아니라 성경 책이라든가 찬송가를 놓고 예배 보기에 적합한 구조로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얘네 다 이동이 가능하죠. 그래서 특정한 위치나 용도에 맞게끔 설치 또는 구축이 돼 있더라면 움직일 수 있더라도 정착물로 보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또 하나 넘기셔가지고 18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 상단이죠. 거기 보면 이제 물건을 설치한 의도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했을 때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했으면 그러면 뭐라고 본다. 동산이죠. 여러분 집에 설치된 에어컨은 이상할 때 뛰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게 해서 설치했으면 그러면 얘는 정착물로 보더라 이런 얘기죠. 원룸 주택에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을 때 원룸을 매매할 때는 에어컨도 포함해서 거래가 되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시면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죠. 누가 설치했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설치했으면 그러면 이거는 정착물로 보고 부동산으로 본다는 얘기고요. 임차인이 설치했으면 임차인 또는 임차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거는 동산으로 본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도 이제 전월세 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과정에서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커텐이라든가 블라인드라든가 뭐 이런 것도 이상할 때 다 뛰어가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차자 정착물은 동산으로 보더라. 이게 그래서 시험에 한 번 또 이게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 들으시면은 한 번에 다 이렇게 확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시면 이렇게 들어보시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보면서 쭉 가면서 중간에 저희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별표를 이렇게 해드린다고 아니면 제목을 노란색으로 해드린다든가 그런 내용들은 구별이 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한 번에 되는 것보다는 반복이 중요해요. 제가 이 공인중개사 강의하면서 늘상 학생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는 건 단기 속성 과정이에요. 단기 속성 과정에서 효과적인 학습 방법은 복습이 생활화되어야 돼요. 반복적으로. 그렇죠? 한 번 더 들을수록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처음에들 시작을 호기롭게 시작하셨다가 연말을 거치고 나면은 어 이게 접수만 했지 등록만 했지 책만 받았지 뭐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초가 되면은 이걸 언제 하지 갑자기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손을 넣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1차에 한 과목이라도 이렇게 조금조금씩 들으면서 끌고 가시게 되면 나중에 생각이 또 바뀌는 시점이 와요. 우리가 예전에 학창실에 보면 영어회화에 도전 안 해보신 분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조금 앞에만 했다가 포기했지만 이걸 언제 해? 이게 될까? 그랬는데 막상 한 몇 년 지나고 난다면은 그때 그 결정을 후회를 하죠. 그때 차라리 내가 영어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으면 지금 영어 하나라는 건졌을 텐데. 그래서 에이 지금은 너무 늦었지? 그러면서 또 접지만 그로부터 또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그때의 결정을 또 후회하죠. 그때 그 후회할 때 영어회화라도 하나 또 했으면 그러면 내가 지금 위치가 이 위치가 아닐 텐데 우리는 그런 거를 계속 반복을 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똑같이 조금조금씩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5월에 또 발동이 걸릴 수도 있고 7월에 발동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누가 조금 더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공부하느냐 거기에 이제 초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협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러면 광이라고 그래가지고 18페이지에 가면은 상단에 양가로 2번에 광의 부동산이라고 있죠. 그럼 여기는 협의의 부동산에다가요. 준 부동산을 이렇게 결합을 시켰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보시더라도 협의는 여기서 물어보죠. 정착물을 구별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포인트라고 그러면 광의 부동산에서는 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 준이라고 표현이 들어갔던 얘기는 엄밀히 말하면 뒤에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특수한 동산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광의 부동산에서 준 부동산에 속하는 공장재단, 광업재단에서 재단을 우리가 명칭을 붙여준 이유도 이게 담보부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상에서도요. 준 부동산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의의를 보시면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서 준에서 취급하는 특정의 동산이나 동산과 일체로 된 부동산의 집단을 말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담보부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저당권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더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감정평가 이론을 배우시게 되면 그 안에서 얘는 무슨 방법으로 평가해야 되고 무슨 방법으로 평가해야 되는지를 또 물어봐요. 실제를 출제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자동차라는 게 있고 건설기계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기가 있고 그다음에 선박이 있을 때 20톤 이상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거래 사례를 많이 찾을 수 있는 애는 어떤 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거래 사례가 많은 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나 항공기나 그다음에 선박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거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 자동차만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걸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얘네는 사례를 구하기도 쉽고 중고시장도 발달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사례를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비용에 기초해서 원가법이라는 걸로 이렇게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조금 이해하고 정리를 하게 되면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정리가 가능하더라. 난 저희가 강의를 하게 됐을 때 필요한 거는 글자를 따서 외울 수 있는 방법론도 알려드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간단하게 이해가 됨으로써 외우지 않아도 정리가 될 수 있는 애들은 또 그렇게 정리해드리니까 참고를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개념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술적 개념도 있고 경제적 개념도 있고 법률적 개념이 있을 때. 그래서 마지막에 법률적 개념에서 광해 부동산에 대한 내용까지도 정리하신 거죠. 그래서 19페이지에 맨 하단을 가게 되면 지문 2번의 특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준 부동산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고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고요. 이 중에 일부는 중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를 넘어가셔가지고 20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 용어가 들어가 있죠. 상단 박스에 복합 개념, 복합 부동산, 복합 건물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복합 개념은 인지하시죠. 법률과 경제와 기술적인 측면이 그것들이 같이 이제 이해해서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얘기하고요. 복합 건물이라는 것은 주상복합 하시죠. 하나의 건물에 둘 이상의 용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복합 부동산이라고 돼 있죠. 중간에 그럼 복합 부동산은 뭐냐면요. 토지와 건물이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요. 결합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토지하고 건물이 있으면 얘네 별도의 등기 따로따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볼 때는 독립된 물건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얘네 거래할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지 않고 대부분 일체로 된 부동산으로 취급을 하죠. 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까지는 시험상에서 지문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문제를 초반에 드릴 때 이거 간단한 개념을 구별할 수 있느냐를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되더라. 그래서 복합 개념 하면 법경기 세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을 필요로 하는 거고 복합 부동산 그러면 건물질을 생각하세요. 복합 부동산 하면 토지 외 건물이 결합이 돼 있을 때 법률적으로는 별도의 등기하면서 독립된 물건으로 관주하지만 우리가 얘네를 거래하거나 할 때는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이 되더라. 그런 상태의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정의나 이념이나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가치 개념이라든가 이쪽은 거의 인용은 많이 안 되기 때문에요. 나중에 우리가 또 돌아오는 과정에서 한번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동산 개념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21페이지죠. 부동산 분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